해안민국 관광 1번지로 급부상 중인 이곳은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예로부터 볼거리가 넘쳐라는 곳인데요. 특히 석회암이 만들어낸 카르스토 지형의 발달로 지난 2020년 단양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수억 년의 비밀을 간직한 단양 국가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MBC 테마기행 오늘도 길을 떠나야 하는 최주봉입니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죠? 반갑습니다. 제가 도착한 이곳은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그런데 이 단양이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곳이래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더랬어요? 저는 오늘 내려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충청권 최초인 이 지질공원의 가치와 매력을 한번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좋습니다. 레디 고! 풍광이 뛰어나면서도 희귀한 자연. 거기에 지질명소가 20곳 이상은 돼야 국가에서 지질공원으로 인증한대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와 청성을 비롯해서 단양은 13번째로 국가지질공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양의 지질명소를 찾아가는 여정에 함께할 전문가들을 이곳 도담산봉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단양군 문화관광 해설사 이해송입니다. 해설사. 그런데 같이 오신 분은 누구야? 지질 전문가세요. 지질 전문가입니다. 지질 전문가? 네. 왜 이렇게 젊어? 젊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궁금한 것이 오늘 처음 와서 단양이 국가 지질공원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그 지질공원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정된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게 강 같지만 과거에는 바다였다. 이걸로 저희가 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 네, 바다였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걸 바다로 믿겠어? 이걸 강의 지역에는 다 물어봐. 이게 강의지 누가 이걸 바다로. 진짜 실제로 가보면 강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바다였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하면 바다 없는 내륙도로 유명한데 아주 오래전 이곳이 바다였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보트를 타고 토담산봉 가까이 가니까 푸른 강물 가운데 으뚝선 귀함개석의 모습이 신기할 달입니다. 이곳은 조선 유학자들의 시문이 남아있는 절경지이기도 합니다. 도담산봉 하면 태계의 이형 선생님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그분이 1548년도에 단양군수로 부임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선정을 베푸시기도 했지만 도담산봉에 대한 또 시를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단풍잎 붉고 물은 옷같이 맑은데 석양의 도담산봉엔 저녁놀 드리웠네 신선이 뗏먹을 취벽에 기대어 잘 적에 별빛 달빛 달에 금핏 파다 너울 드러난 주옥같은 시를 남긴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계의 봉우리가 남한강과 어우러져가지고 절경을 보여주는 도담산봉은 단양팔경 중에 으뜸인데요. 오래전에 여름북객들이 삼도봉 청자에 머물면서 글과 그림으로 이곳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의 예술혼과 감성을 일깨운 도담산봉의 멋진 풍광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전해져옵니다. 특히 화가들의 작품 속에 이 도담산봉 주변의 모래사장 흔적은 오늘날 지진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모래사장이 보여요? 모래가? 그렇죠. 단원기몽도 선생님이 1700년도에 그린 그림에는 앞쪽에 모래사장이 얕게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가지고 과거에 하천이 어떻게 흘렀는지 어떤 형태로 갔는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빼어난 경관에 역사적 가치까지 더한 도담산봉은 단양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 이곳이 정말 바다였다면 도담산봉 역시 바닷물 속에 잠겨있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가 바다였다는 그런 증거를 아까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도담산봉 자체가 증거입니다.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석회암은 바다 생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석회암을 댄 도담산봉 자체가 바다였다는 증거죠. 지금으로부터 수억만 년 전 도담산봉은 바다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다 속 산호와 생물들의 유해가 오랜 시간 쌓이고 쌓이면 바로 석회암 덩어리가 되는데 그 석회암 덩어리가 불쑥 바다 위로 솟아올랐고 세월이 흐르면서 바닷물은 강물로 변해가지고 오늘날의 도담산봉 모습이 되었다니 참 흥미롭죠. 좌측에 있는 산하고 하나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물과 바람, 다양한 풍악약용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녹고 깎이고 이러다가 지금 삼봉의 모습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녹고 있다.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또 다른 형태로 바뀔 수도 있고 우리 후손들은 삼봉이 아니라 사봉 아니면 더 다른 다양한 봉의 형태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도담산봉 근처 산자락에는 비와 바람이 만들었다는 커다란 무지개 모양의 성문이 있어요. 단양팔경 중에 이경에 속하는 이 성문으로 오래전 선녀들이 드나들었다는 전설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독특한 형태의 바위문은 가까이서 볼수록 마치 미지의 세계를 통하는 비밀의 문 같았습니다. 네. 이곳은 단양팔경 중에 한 곳인 성문이고요. 성문. 네. 명승지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이 신선이 사는 농촌과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설화가 내려오는데 이제 마구할미에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물을 이뤄 내려왔다가 빈혈을 잊어버리셨던 그런 설화가 내려오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성문이에요. 올라갈 수 있나요? 네. 저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아, 저거? 네. 도담 산봉 옆으로 난 계단을 따라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다 보면 산비탄에 기이하게 생긴 성문과 만날 수가 있는데 이 바위문은 오래전 석해동굴이었다는 흔정을 담고 있습니다. 넣어기 위해 안쪽에도 하늘이 보이잖아요. 동굴 천장이 지금 무너져서 하늘 자연 교만 남겨져 있는 건데 이게 석회암 지대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다 아래에 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문을 뒤로 하고 이번에 남한강을 따라난 또 다른 지질명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만악 천봉 절벽 안에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는 대크길 무르익어가는 봄기온에 강바람까지 벗어보니 느릿느릿 걷기 아주 좋더군요. 벼랑 끝에 수납처럼 매달아 놓은 길을 뜻하거든요. 아 매달아 놓은 길? 네 네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 아 그렇죠 이게 원래 길이 아닌데 매달아 놓은 길을 만들어서 매달아 놨다. 이 잔도가 한 1.2킬로 편도 1.2킬로 되고요. 2017년 9월 1일 날 처음으로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개통했을 때는 정말 전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도 많이 오시고요. 그래서 11시까지 조명이 들어옵니다. 이게 1.2킬로? 네 편도 1.2킬로요. 편도 1.2킬로. 누구든지 여행 오시면 이 길을 아주 부담없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도 않고 그런 것도 강 있잖아요. 한쪽은 깎아지는 절벽이고 반대편은 강물인 짜릿한 잔돗길 산책. 걷다가 잠시 머물면 눈에 들어오는 주변 경관 덕분에 지도할 틈이 없습니다. 물 위를 걷듯 대크길 따라 걷다 보면 이 잔돗길 또한 지질 명소라는 증거를 발 아래 강물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흰 색깔이네 또 이게 보니까. 강의 색깔이 다른 데하고 좀 다르죠. 어 그래 뭐가 있어요? 약간 이게 색깔이 에메랄드 빛을 띄고 있을 겁니다. 에메랄드? 네. 대개 에메랄드는 바다 색깔 보고 얘기하는데. 석회암 지대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회암 물은 약간의 에메랄드 빛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맑고 약간 녹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단양 잔돗길 맞은편에 또 다른 산책길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똥한 일명 달맞이 길인데요. 천혜의 지질 자원을 간직한 지역답게 수변 도로를 따라 난 이 길에서 아주 특별한 화석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화석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산호. 산호. 그리고 오징어의 조상인 두 종류. 머리에 다리가 달려져 있는 두 종류. 그리고 조개류대 화석이 지체원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쳤으면 그저 바위덩어리에 불과했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바로 오징어 화석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군데군데 산호 같은 화석의 흔적까지 볼 수 있다니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수억 년 전까지 바다였다가 강과산이 되었다는 단양. 그렇다면 오랜 세월 온갖 풍파를 겪은 이 땅이야말로 지질 보물 창고라고 생각이 드네요. 낯선 곳을 여행할 때는 시장에 가보라고 하지요. 지질 탐사는 잠시 접고 단양 구경시장을 찾아 나섰습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단양의 구경시장이에요? 네. 여기가. 시장이라고 하면 설명 다음에 구경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시장을 구경한다는 의미도 있어서. 구경한다는 구경. 마늘에 대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늘빵, 마늘정배, 마늘닭강정. 보는 게 다 마늘이구만. 모든 게 마늘이야. 마늘의 고장답게 단양 구경시장 안에는 마늘 골목이 따로 있어요. 거리 곳곳에 마늘을 활용한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넘쳐나는데요. 이게 바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 담는 단양 마늘빵.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오리지널. 네. 기본 마늘 소스만드라는 거. 그리고 크림치즈. 크림치즈. 네. 일단 마늘이 들어가니까 풍미가 가득해요. 그렇죠. 이 마늘이라는 게 아주 이거 인체에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자극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 네. 흑마늘. 흑마늘. 이게 흑마늘이 또 저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되죠. 크림치즈가 계속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이게 더 부드럽다. 다른 것보다 먹기가 부드러워요. 비벼 들어가니까 조금 살살 나이 드신 어른들, 치아나 아프신 분들도 흑마루는 그냥 드실 수 있겠는데. 이 단양에 또 이런 특색 있는 빵이 있구만요. 본인들이 많이 오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기. 대기 시간이? 네. 그럼 우리는 오늘 대기 때문에 그냥 먹는데. 네. 그냥 드실 수 있겠는데. 이야, 오늘은 오늘 운이 좋은 거 같아요. 운이 좋은 거 같아요. 운이 좋은 거고 착해받은 거예요. 마늘빵과 함께 구경시장의 또 하나 명물. 흑마늘 누룽지 닭간장. 이거는요. 기름에 튀긴 닭을 한 번 더 양념에 볶아주는데. 그런 후에 바삭한 누룽지까지 넣어주고 마무리는 얇게 젊은 마늘 침을 토핑으로 올려줍니다. 소스가 좀 진하다. 네. 마늘맛이 좀 향이 나요. 응, 응. 많이 나는데. 아주 그윽하고. 저건 또 뭐야? 이건 마늘맛이 덜한 양념입니다. 단양 구경시장을 미식가들의 섬지로 만든 음식들. 어디 좀 볼까요? 헌토 마늘을 넣은 마늘 순대하고 흑마늘 단파소를 넣은 흑마늘빵. 모양도 육족 마늘을 그대로 닮아 마신 마늘을 통째로 먹는 느낌입니다. 구슬구슬 마늘밥까지. 그야말로 마늘의 고장답지요. 여기가 단양 구경시장인데 이게 구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구경할 수 있어요. 식구경. 음식으로 보고 눈으로 보고 모든 거 다 볼 수 있는 단양 구경시장. 기대하세요. 시장 구경을 뒤로 하고 이번엔 백길 따라 50년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애달픈 사연이 전해지는 아주 특별한 곳이죠. 바로 기적의 정원이라고도 불리는 시루섬입니다. 물이 차면 시루처럼 남는다고 해서 시루섬이라는 명칭이 붙여졌어요. 많은 이야기가 내려오지만 이곳에서 1972년 8월 19일 날 태풍 배티의 영향으로 포구구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물은 자꾸 동네로 차 올라오고 피해야 되는데 피할 데가 없으니까 6m짜리 시멘트로 된 물탱크가 있었거든요. 그 위에 한 사람씩 다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부터 노약자, 어린이, 여인들 그리고 맨 마지막엔 젊은 청년들이 스크럼을 짜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 사람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밝히지면 없을 정도로 다 올라가서 깐난하기가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압살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스크럼이 깨질 거고 스크럼이 깨지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가 안 났던 거죠. 시루섬의 기적과 그 아픈 역사를 기르기 위해 지난 2017년 섬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조그만 공원을 조성했다는데요. 14시간의 사투를 벌인 마을 사람들과 자식을 잃고 슬픔을 삼킨 아기 엄마. 당시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멍멍해지네요. 멍멍해지네요. 네, 네. 왜 그 큰 비가 오기 전에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이죠. 빠져나가서. 나갈 수가 없었던,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물이 다 차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일기에 묻었고. 네, 네. 교통이나 이런 걸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생하게 지난번 행사 때 증언을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생존에 계신 분 계시지요? 네, 아이의 엄마, 어머니도 살아 계셔요. 죽은 아이의 어머니도. 시루섬의 기적 50년을 맞아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뜻에서 지난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당시 갓난아기의 엄마는 어느덧 백발이 송송한 노인이 되었지만은 그날의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앉았었지, 앉았다가 아줌마야, 숨있나 좀 가 이러면서 손을 갖다 댄까로. 아기가 숨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이왕 내 자식은 죽었으니까 산 사람이나 살아야 되겠다고 그냥 말 안 한 거지. 자식을 잃고도 침묵한 아기 엄마와 물탱크 위에서 밤새 버틴 시루섬 주민들의 기적도 50년 만에 재현되었습니다. 200여 명의 중학생들이 모형 물탱크에 올라갔는데 3분을 채 버티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똘똘 뭉쳐 14시간을 버틴 시루섬 주민들은 정말 기적을 이뤄낸 영웅들이십니다. 시루섬 이야기를 통해서 단합된 힘과 또 희생정신, 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을 또 살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정신도 함께 배울 수 있고요.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렇게 행사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은 남한강 소변 위에서 90m나 되는 절벽에 설치된 만천하 스카이워크입니다. 원통형의 타워 구조물이 마치 우주선처럼 웅장하죠.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 4방, 8방 그냥 다 보이는구나. 동서, 남북을 둘러봐도 다 보여. 만천하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고, 이곳은 또 한국 관광의 별로도 선정되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한국 관광 백선에도 늘었던 굉장히 핫한 곳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왜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놨어요. 비글비글비글 돌게. 무슨 의미가 있나? 천천히 단양을 유람하시면서 사방을 다 보고 또 많은 관광객들 줄을 서는 것보다 천천히 유람하면서 올라오면 기다리지 않고 편안하게 보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오면서 한 600m 정도로 만드는 거죠. 아, 이게 600m라 되요? 나선형이? 아까 올라오면 지루어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직선거리였다면 아마 저 뒤에 서있어서 알려드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렇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오면서 한쪽은 내려가고 하나 올라오고 들어오지 않게.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전망대에 오르면 이 단양의 빼어난 절경들이 사방팔방에 펼쳐지는데요. 2017년 개장 이후에 한 340만 명이 다녀갔을 정도로 이곳은 단양의 으뜸 관광지요. 지질명소로도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라스 확장된 지역. 그렇죠. 우리 아파트를 확장하는 거 테라스 확장한다고 하셨습니다. 뒤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단양읍 자체가 하안당구 지형이고 지작적 뿐과 아니라 문화, 역사, 보고, 지질, 지형, 생태, 그리고 레저까지 모든 것을 즐기고 배우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단양의 지질명소를 찾아 떠난 첫날 여행도 어느새 저물어갑니다. 야간 관광 백선에 선정된 지역답게 이 단양의 밤은 낮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화려한 빛의 향연은 마치 동화 속 꿈속의 도시를 연상케 합니다. 자, 내일은 또 어떤 지질명소를 만나게 될지 설레고 기대가 되는 밤이네요. 단양 국가지질공원 여행 둘째 날 여정은 해발 500m가 되는 활공장에서 시작합니다. 이 소백산 같은 큰 산의 둘러싸여서 폐기가 안정적이라는 단양은요.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패러글라이 등 성지예요. 탁 튼 전망을 자랑하는 이 두산 활공장은 지질명소로서도 의미가 큽니다. 지금 여기 뒤에 보시는 멋진 공간 자체가 저의 지질명소인데 여기는 지형학적, 지신학적으로도 유명하지만 단양의 과거의 산업, 현재, 미래의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에 보는 광산은 1960년대, 70년대 단양의 산업을 이끌었던 광산. 그리고 여기 앞에는 붉은색 토양을 되어 있는 테라로사 지형은 단양의 농업을 이끌었던 일자산업.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서 있는 이곳은 단양의 미래와 현재를 책임질 관광 레저산업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왔으니까 페로골라이든 한 번 승차해야지. 타볼까요? 저는 빼고 두 분이서 타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한 번도 안 타봐서 오늘 타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무서우세요? 약간 무섭기도 하고 저는 멀리서 바라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나도 안 탈래. 선생님하고 타셔야 되는데. 하늘에서 바라보는 저희 산업과 여기 하천 그리고 여기 지형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꼭 한 번 타보도록 하시죠. 아, 단양 왔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체조봉이가 타는 거에 대해서 엄청 호기심을 갖고 눈여겨보실 거예요. 저 못 타지, 저. 아이고, 쟤가 어떻게 다 겁 많은 애가 그럴 텐데 한 번 도전해 볼게요. 제 나이가 되면 무언가에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오늘 한 번 용기를 내보려고요. 헐 공전의 기본 교육은 필수. 서서히 긴장이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자, 미소 짚고 계십니다. 비행을 할 때는 흔들림이 좀 많을 거예요. 바람이 좀 있어서 흔들림이 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야호를 지져라. 아, 소린질러. 야호. 자, 왼쪽 어깨 쳐다보면서. 아이고, 나 지금 떨고 있니? 안전장비까지 착용했으니 물러설 수도 없고 괜히 탄다고 해놓고. 아이고, 조금 떨리네. 긴 숨 한 번. 저는 처음 타는데 선생님은 타보셨다면서요. 이거 두 번째인데. 두 번이나 한 번은 맨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뚫은 거는. 하시면서 단양의 멋진 풍광과 또 여기 카르스트 지형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 번 보시면서 단양이 이렇게 멋진 곳이 있는 거를 아마 실감하시면 돼요. 저 앞에 시야가 넓어가지고 앞에 산도 보이고 병부 쪽은 보이는데. 밑에 쳐다보면 강이, 남한강이 그러겠죠? 네, 네. 그죠? 풍광이 지금 이제. 내가 더 배워야 되는데 지금. 뭐 주의할 거 없어요, 선생님? 주의할 거? 그냥 뭐 우리 뒤에 같이 출발하시는 감독 선생님이 그대로만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라, 웃어라, 소리 지러라. 소리 지르면 안 되는데. 야호, 야호. 같이 뽕 맞춰면. 자, 여기 앞으로 해보시고. 자, 발목 돌리금방 좀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달려 내려간다 생각만 하고 계세요. 자, 출발 지점에서 몸을 풀고 있자니 해설자님은 벌써. 하늘로, 어휴, 좋겠다. 우와, 떴어. 패러글라이딩에 처음 도전한 해설자님.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전문 강사의 도움으로 저도 안전하게 이륙합니다. 순간의 두려움을 뛰어넘고 나니까 바람에 별천지가 펼쳐지는데요. 구비치는 남한강 물길이, 이야, 그야만의 장관이에요. 어느새 긴장도 풀리고 전망을 즐길 만큼 여유가 생기네요. 부산 활공장은 바람이 끊이질 않는 곳이에요. 패러글라이딩에 적당한 바람이 분다는데요. 비행을 즐기고 있는 해설자님 모습도 아주 편안해 보이죠. 전문 강사의 능숙한 솜씨 덕분에 하늘에서 유영하듯 단양의 풍경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다른 어느 곳보다 단양의 활공장은 1년 중에 비행 가능한 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10여 분 정도의 짜릿한 하늘길 여행은 단양의 자연을 색다르게 즐기기에 충분했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도전 앞에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아주 제대로 배우고 갑니다. 처음에는 누구들이 딱 긴장을 하는데 딱 출발하니까 와, 이거다 하는 그런 안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했다는 그런 마음 있죠. 와, 성취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끝내는 건 아니야. 여러분, 잘 번지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십시오. 하이파이브,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활공장 아랫마을에도 봄농사가 한창인데요.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 덕분에 더 넓은 밭이 아주 깔끔하네요. 이게 단양은 마늘로 유명한 곳인데 이게 단양 마늘 아니에요? 네, 단양 마늘 맞습니다. 맞죠? 네, 단양 마늘은 저장성도 풍부하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한지형 마늘이기 때문에 하지 전후에서 캐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 마늘이기도 하고요. 품질은 엄청 우수합니다. 주부들을 또 되게 선호하겠어요. 그럼요. 주부들이 타지에서 많은 분들이 주문도 많이 하시고요. 또 연락도 많이 하세요. 마늘 나올 철에는 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장성이 강하다. 네네. 단양 마늘 유명한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알고 저희 집사람도 알고 있는데 농사의 기본은 토양이라고 하듯이 토양 좋은 석회암 지대라서 마늘 농사가 그렇게 잘 되는 거래요. 붉은색 토양 안에 천연 비료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붉은색 토양은 저희가 테라로사라는 석회암이 통화돼서 만들어진 흙인데 천연 비료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마늘이 단단하고 저장도 오래되고 그래서 농사가 잘 지어지죠. 움푹 파인 땅도 그렇고 흙 색깔도 그렇고 어딘가 좀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곳이 석회암 지형을 대표하는 붉은색 토양 테라로사라고 합니다. 이 테라로사는 주로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다고들 하는데요. 단양이 아주 오래전에 바다였다는 또 하나의 단서 테라로사에서도 찾을 수가 있답니다. 목밭이라고 보입니다. 비가 오면 연못이 있고 비가 그치면 다시 밭이 된다고 그만큼 배수가 잘 되니까 농작물들이 잘 자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토양이니까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럼요. 마늘이 잘 자라고 다른 작물도 잘 자란다. 테라로사 붉은 땅이라고 말한다.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단양 마늘 자랑 실컷 들었으니까 이젠 마늘로 만든 음식 먹으러 가보려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단양. 그 단양에서도 마늘 약선요리로 소문난 명인부를 제가 직접 만나 뵈러 왔습니다. 네, 이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제가 세보니까요. 35가지예요.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할 거예요. 약선요리, 약선요리 여기 많이 들어봤어요. 네, 양약자에 반찬 선자를 사용합니다. 반찬 선. 네, 모든 요리가 우리 몸에 건강을 도와주는 약자를 이용해서 한다 해서 약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모든 약이 모든 음식이 약이 된다. 자, 마늘 약선 20점 반상 한번 받아보실래요? 마늘 소스를 듬뿍 머금은 마늘 수육. 마늘을 고명으로 얹은 육회. 군침부네요. 요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늘 탕수. 따끈할수록 더 맛있다는 마늘 황태구이에. 아삭아삭 마늘 양념 무침도 보이네요. 메인 요리는 저희 집에 제일 인기 좋은 건 저쪽에 하얀 마늘이 있습니다. 흰 마늘. 아, 예, 흰 마늘. 네. 마늘이 다 흰 거 아니? 네, 네. 마늘 흰 건데 얘는 빨간 옷을 입었고. 아, 이건 빨간 옷을 입었구나? 네, 저는 흰 옷을 입었는데. 왜 그럴까요? 쟤는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감자 맛이 나요. 감자 맛이 나요. 마늘 맛이 아니라 감자 맛이 나요. 아기들이 먹어도 맵지 않고 그래요. 그런 비법으로 데쳤습니다. 그 비법은 뭐예요? 그런데 우유에다가 중불에, 약불에다가 서서히 우유를 침투를 시켜요. 우유 중불에다가. 네, 마늘에다 침투를 할 수 있게끔 센 불에 안 하고 중불에다가 익혀서 그렇게 적당하게 익혀서 먹으면 마늘 맛도 나면서 감자 맛이 납니다. 아, 아리지 않다? 아니, 전혀 안 아리지. 아니, 그것도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치자를 우려서 만든 영양밥. 색도 곱고 먹음직스럽죠. 마늘, 인삼, 부추맛이 난다는 삼채. 한우, 수제, 떡갈비와 같이 먹으면 더욱 맛있대요. 이 집 음식 맛의 비결은요. 직접 발효시킨 효소에 있대요. 약선 요리를 하실 이유가 있으세요? 요리 쪽으로 깊이를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조미료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조미료도 만들고 해서 천연 조미료로 해서 약재 들어가고 하면 김치까지 다 약재가 들어가고 조미료 전혀 안 씁니다. 인공 조미료가 일체 안 들어갔다 그 말씀이시죠? 약선 요리에는. 네, 고기 한 점 얹으시고 단양 마늘, 장아찌, 아삭한 맛이 나고 넣고. 삼채? 삼채다. 이것도 약간 집어넣고. 보세요. 35년의 내공이 쌓인 한식 명인의 손맛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충분히 사로잡을 만합니다. 아로니아 고명을 얹은 이 수제 떡갈비 맛은 한 번 맛보면 반할 정도래요. 치재를 우려서 만든 영양밥이 특히 제 입맛에는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국장 맛은 구수한데 청국장 특유의 냄새가 안 나요. 네, 마늘이 그 비법이래요. 일체 그런 어떤 냄새가 일체 나질 않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마늘이 잡아준다 그 말씀이시죠? 네. 오늘 이 방송 보시면 또 하겠는데. 네,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누구나 다. 우리나라 청국장은 진짜 초석이잖아요. 그렇죠. 배우셔야죠. 일본에 가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청국장 먹는 데이가 있어요. 날,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은 온 국민이 다 같이 먹는 거야. 안 먹는 거 볼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날짜를 정해놓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야 오래 건강하시게 권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식으로 패도 든든히 채웠겠다. 다시 길을 나서 보는데요.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보물 창고가 바로 이 고수동굴이래요. 이야, 여기는 새로워진 전시관인가. 깨끗하고 정돈이 잘 됐네요, 여기는. 여기는 어디예요? 고수동굴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 1976년도에 지정이 돼 있는데. 50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다시 한 2016년에 재정비니까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지금 전시관, 체험관, 영상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한테 볼 거니, 즐길 거니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수동굴 전시관에는 석회암 동굴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동굴 속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쉽고 재미있게 동굴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수억 년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고수동굴로 향합니다. 드디어 5억 년의 치안을 거슬러 거슬러 동굴 탐험에 나섰는데. 태구의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고수동굴은 오늘날 동양 최고의 아름다운 동굴로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하고 웅장한 형상들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발길이 머문 곳에 비밀을 간직한 아주 특별한 석순이 있었습니다. 석순은 단면을 자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이태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보면 언제 빙하기가 오고 언제 간빙기가 오는지 이거를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만 년 전에 생성된 걸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몇만 년 전에 이게 생성이 됐는지. 이게 또 어느 정도 후에 또 다시 생성이 됐는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나무는 나이태가 1년에 하나씩 나이태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석순은 어떻게 되는 건가.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언제 빙하기가 왔는지 또 언제 간빙기가 오는지 과거를 저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색깔별도 그렇죠. 나무에만 나이태가 있는 줄 알았는데 동굴 속 석순에도 나이태가 있다니 세상 놀랐습니다. 이 고수동굴은 종류석과 석순이 자라는 요람입니다. 물과 시간이 빚어낸 태고의 신비가 천연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풍경 앞에 그저 감탄사만 나옵니다. 아직도 탐험할 곳이 무궁무진하다는 고수동굴. 이름만으로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독특한 형상들이 곳곳에 아주 많습니다. 우리 이티 알죠. 두 손가락이 만나기 맞닿기 직전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달려서 내려오는 종류석과. 아래에서 솟아서 천천히 만들어진 석순이 만나기 바로 직전. 한 20cm 정도 지금 딱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천년 뒤면 저게 합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천년의 사람, 천년의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합쳐지면 석주가 되네. 네.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석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종류석과 석순과 만나면 석주가 된다. 내가 살아난지는 못 보겠지 그건. 저도 보지 못하겠어요. 동굴 탐험에 이어 잠시 환상의 물성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곳은 단양의 핫플레이스로 특히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쿠아리움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바다생물 수족과는 달리 이곳은 국내 최대의 민물고기 생태관입니다. 천연 기념을 황소아리부터 기기가 1m 60cm나 된다는 매기는 물론이고 국내의 235종의 물고기들을 통해 삿다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게 생겼죠? 아이고 풍선 달아놨네. 그런데 이 물고기의 원래 이름은 플라워원인데 이 원래 이름보다는 워터독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사람을 잘 따라서 물속에 사는 강아지. 같아가지고 사람을 잘 따릅니다. 물속에 사는 강아지. 네. 그래서 워터독이라고 불러요. 워터독. 네. 재미나게 생겼어요. 아기들이 엄청 즐거우겠어. 저거 보고. 이게 워터독이래. 워터독이래. 물속에 사는 강아지. 머리 하나 더 있어. 그래 말이야. 아이 착해라. 특별하고도 재미있는 발상으로 꾸며놓은 공간. 바로 메인 수족관입니다. 수심 8m인 메인 수족에는 단양 8경 중 제2경인 성문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과거 바닷속에 있었다는 성문의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서 꽤나 신기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도담산봉에서 성문하고 그럴 때 이거 봤던 문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그 문을 저희가 그대로 옮겨놨는데 생태계를 그대로 옮겨놔서 그 강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가물치도 있고 쏘가리도 있고 잉어도 있고 다양한 물고기가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살지만 같은 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보여지게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 아쿠아리움의 주요 테마는 바로 단양 8경입니다. 수족관 곳곳에서 단양 8경의 아름다운 명소들과 그곳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다 보니까 물성 여행의 색다른 재미와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모든 생물은 생태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연 생태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물고기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들까지 함께 공존하며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단양이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고 지질보호인 단양의 가치를 세상에 널리 알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3년 전에 2020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지질공원으로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까지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이번에는 3개 좀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유네시코 3개 지질공원 후보지로 다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등재는 안 됐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2년 후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래요?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 홍보, 프로그램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양지가 단양이 꽤 많죠. 우선 단양 8경부터 보이는 곳이 소백산과 남한강이 만나서 옛날부터 지구가 생기면서부터 충돌돼서 기암, 괴석,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곳이 바로 우리 단양입니다. 특히 또 인생의 의미, 우리가 얼마나 찰나에 불과한가. 우리 인생이 지구라는 영원한 기나긴 곳에 보게 되면 사실은 순간적인 찰나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더욱더 겸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단양 국가 지질공원에는 유난히 아름다운 자연 명소가 참 많습니다. 봐도 봐도 지루하지 않고 또 질리지도 않는 이 명소들이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되면 그 가치도 더욱 높아지겠죠. 단양 국가 지질공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여행을 함께한 말동무들과도 어느새 헤어질 시간이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1박 2일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해설자님. 다니시면서 특이 발행 같은 거 있으세요? 풍광이 아름답고 멋진 이곳 단양,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이곳 단양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주부가 좀 어떠세요? 네. 저희 단양 국가 지질공원이 이제는 세계 지질공원으로 신청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저희 단양 지질공원을 방문해 주고 저희에게 많은 성원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세계적인 지질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수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단양. 이 땅엔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자연의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살아있습니다. 원시의 비경과 자연을 품은 지질 명소들이 감동과 설렘을 주는 단양. 세계 지질공원이라는 좀 더 높은 꿈을 향해 단양은 오늘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렁쳤던 생명을 어린이들 사이로 좁아진 시선을 더 넓은 동생 놔두고 사람들 뜸으로 구겨진 어깨를 두려움이 없이 얻어봐 여기 펼쳐진 새 빙게티처럼 넓은 세상에 꿈을 던지고 그곳을 향해서 또한